영화 고령화 가족 트위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고령화 가족 3남매 공효진 박혜일입니다.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. 내가 영화 망하는데도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? 내가 못할 말 했어 아니야. 짐승이지? 결혼한 여자는 사랑도 못해? 네가 주먹맛이 그룹서 온 거구나. 오암모야 오암모. 나잇값 못하는 고령화 가족이 5월 9일 개봉합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